넌 저기 뭐 FA 됐다던데 어떻게 됐냐? 앤테라 가는 소문이라면? 앤토기에서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. 뭐라고요? 이 사람이 막 타나가냐? 아 진짜요? 미주가 한 번 꽂아보겠다고. 미주가 좀 힘을 써도 했는데. 야 미주 그 정도 힘 있어? 오빠야. 꽂아줘. 오빠 내가 한 번 말해볼게요. 아 그래. 러브와 미사연을 좀 만들어보라고. 기다려봐 기다려봐. 아니 근데 현주도 뭐 계약 얼마 안 넘었잖아. 네, 이주우. 이주우니까? 어떻게 됐어, 그러면? 어떻게 되는 거야? 언니, 안테나 와요? 너도 안 돼, 나냐? 뭘, 가! 근데 오빠 솔직히 나쁘진 않잖아요, 안테나. 그러면 저는 노래, 랩, 예능, 콘서트, 올마, 영희. 아니, 근데 정말... 영희는 가시면서 나와? 영희가 왜... 저 앤테나 갈 거예요. 저 받아줘요, 저. 저 요즘 배우 파트를 좀 만들어서 나랑이라도 이적 준비해요. 그 이상 이러면 식스센스로 바꿔야 되지 않나? 그러자. 글아이디어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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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